또 한 명의 젊은 인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가수 박보람이 4월 11일 늦은 밤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박보람은 11일 저녁 9시 55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박보람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밤 11시 17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박보람이 지인 2명과 함께 마신 술은 소주 한 병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끄는 정황이나 파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아직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보람의 소속사 측은 박보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 및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하고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박보람은 2014년 싱글 예뻐졌다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후 미안해요 내쓰지 마요 괜찮을까 싶으니까 가만히 널 바라보면 등 꾸준하게 음원을 발매했으며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맨투맨 슬기로운 감방생활 진심의 다타 등 다양한 ost에 참여하며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박보람이 데뷔 10주년을 맞은 해로 지난 2월 가수 허각과 호흡을 맞춘 싱글 좋겠다를 발표한 후 정규 앨범 컴백을 준비 중에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고인의 비보에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싶다 벌써가 유작이 됐고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유작의 제목은 대중에게 더욱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박보람의 비보를 접한 동료들도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슈퍼스타 K2에서 인연을 맺은 가수 김그림은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직 사인이 정확치 않으니 추측성 글들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먼 곳에서 항상 행복해 보라마라는 글을 남기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들 역시 박보람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보람이 비교적 이른 나이의 부모를 모두 여의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누리꾼들은 하늘에서 엄마 아빠 만나서 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라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사가 재조명되어 많은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슈퍼스타 K2 출연 당시 17살리였던 박보람은 그해 초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노래한다는 사연이 전해져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오디션에서 탈락할 때도 아쉽기보다는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하느님과 아버지에게 감사하다. 특히 아버지에게는 우선 미안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애틋한 마음을 꺼내놨습니다. 그 후 7년 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가남을 투병한 어머니는 2017년 10월 유명을 달리했고 어머니의 장례식엔 8살만은 오빠와 4살 어린 남동생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전도유망한 젊은 연예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는데요. 얼마 전 3월 5일은 막대먹은 영해시에서 잔멸치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심진보가 세상을 떠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심진보는 2018년 3월 5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혼자 살고 있던 심진보가 쓰러져 있던 것을 자택을 방문한 어머니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배우의 꿈을 위해 서울예술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던 심진보는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어요. 2011년 막대먹은 영해시 시즌9을 시작으로 시즌10, 시즌11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본명인 심진보 캐릭터로 출연한 그는 마른 체형으로 인해 잔멸치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심진보의 비보의 막대먹은 영해시에서 호흡을 마쳤던 김현숙, 송민영, 윤서현, 정지순, 고세원, 정가해, 임서현 등의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2003년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학에 입학한 구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동기 심진보 사랑해라며 추모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막대먹은 영해시 시즌9을 연출했던 한상재 PD는 출연 배우들과 몇 시간 동안 연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연기 열정이 대단한 배우였다. 무엇보다 심성이 착한 배우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배우들과도 친했지만 현장의 막내 스태프들까지도 두루두루 친했던 배우라며 동료 배우들의 조언을 깊게 받아들이고 연습했던 배우였다고 밝혔습니다. 늦게나마 어렵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됐던 배우였는데요. 그만큼 가득했던 연기 열정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는 소식 또한 전해지며 고인의 따뜻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4일은 다요계의 큰 어른이었던 현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고 고인의 장례식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당시 자택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졌었는데요. 평소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현미였기에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고령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의료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발목골절 병력 지인들을 통해 싱크대 앞에서 넘어졌고 발견 당시 편안한 얼굴이었다라고 전해지는 점등을 바탕으로 골다공증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겼고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진 후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왔는데요. 고인을 생전 6년 이상 진료했던 한 전문의는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이 생기기 쉽다. 골다공증이 왔다는 것은 이미 혈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경이 되면 깐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저해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빠져나간 칼슘이 혈관에 쌓여 혈관이 잘 막혀서입니다. 현미는 지난 2021년 크게 넘어져 삼과골절 수술을 받고 회복에 전념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골절상을 입으면서 근력이 떨어져 과거에 비해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4월 2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지내고 있던 코미디언 출신 서세원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세원은 4월 22일 오후 1시쯤 캄보디아 프놈팬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 심정지에 빠졌고 이후 오후 3시쯤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부고의 전환에 서정희 측은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 라며 말을 아꼈고 서동주 측도 방금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비보를 접하게 됐다.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다. 가족들이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아버지 서세원의 거처가 현재 캄보디아에 있어 확인이 쉽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고에 보통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서세원의 경우는 사뭇 달랐죠.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너무 편하게 갔다.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다. 가정사 몰랐으면 안타까워할 뻔했다. 고통받아 갔어야 했는데 편하게도 갔다. 그냥 캄보디아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본인이 저지른 죄깍 다 치르길 바란다. 이제나마 전처와 자식들이 편히 살 수 있길. 너무 고통 없이 갔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그 먼 곳에서도 목사를 한 걸까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비보의 여러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주사의 내용물과 더불어 당시 면접을 보러 온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놨다는 점등 서세원이 단순 병사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코미디언 김형곤, 가수 거북이의 리더였던 터틀맨 임성훈 등 심정지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보람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인데다 복귀 준비까지 하고 있던 중에 비보가 전해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